경북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받은 노출사진과 영상으로 음란 동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 4명을 구속했습니다. 제작에 가담하거나 구매한 성인 32명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이 SNS에 무심코 올린 노출사진을 미끼로 삼아 부모와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위가 더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일부 청소년과는 직접 만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통했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경찰은 압수한 모든 음란물을 삭제, 차단 조치하고 있습니다.